작업을 하면서 약간의 색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작업을 하면서 색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최대한 지금은 정해진 어떤 결론 이 색을 써야겠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100% 끝난 건 아니지만 그 결론 안에서 색을 뽑아서 쓰면서 그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림 정리하면서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은 좀 밝은 흰 천이나 빛 받는 영역은 좀 과감하고 좀 시원하게 가져가고 그림자 지는 부분은 좀 더 선명하게 조금 더 어둡게 색을 쓴다거나 해서 빛 받는 색과 어두운 색의 대비를 조금 끌어올리는 쪽으로 초점을 둬서 그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거 이후에 계속 작업을 더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이런 대비, 같은 만화체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음영의 대비를 쓸 거냐 재질묘사를 어느 정도 해줄 거냐 라는게 화풍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 스타일을 고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스타일이 분명하고 내 스타일대로 작업해도 되는 작업이어서 쉽게 쉽게 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존 작업물에 맞춰 준다거나 해야 될 때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는 이거는 약간 색 밸런스를 다양하게 좀 고려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퍼포로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레퍼런스에 좀 한번 최대한 맞춰 보라는 거 이런 경우 이런 화풍의 경우에는 레퍼런스에 최대한 맞춰 보는 경험도 해보고 제가 왼쪽 그림에서 했던 것처럼 막 이 색깔 저 색깔 섞어 쓰면서 좀 자유롭게 탐구해 볼 때는 또 자유롭게 탐구하는 스텝으로 분리해서도 진행을 해보고 약간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은 레퍼런스에 맞춰서 딱 A부터 Z까지 어떤 팔레트 썼는지 그냥 스포이드로 뽑아서 쓰면서 접근도 해보고 내가 좀 자유롭게 구상을 하면서 작업하는 시간 또 가져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작업은 좀 레이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 영역을 선택해서 그림자 레이어를 그림자를 크게 한번 넣어 주고요 그림자를 크게 한번 넣어 주고 그걸 멀티플라이와 약간 노말을 살짝 반반 섞이게 50% 그러니까 두 개의 레이어에서 50%는 멀티플라이어 50%는 노말로 오파시티 낮춰서 넣는 느낌으로 해서 색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색이 안 잡히면 그건 그냥 포캐스를 이용하거나 더 칠을 해서 색을 교정을 해줬어요 여우 들어가는 색은 약간 화이트 톤에 약간 블루를 넣어서 약간 시원해 보이는 하얀색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밝은 쪽에는 화이트에서 약간 연한 핑크 쪽으로 흐르게 약간 그래데이션을 넣고 안부 쪽에는 일부러 살짝 블루를 넣은 회색 쪽으로 해서 약간 쿨톤이 감돌게 전반적으로 이 그림의 그림자 톤은 완전 회색에서 살짝 살짝 블루 톤을 넣은 톤을 넣어 줬습니다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처음에 레퍼런스로 전달했던 이미지에 있던 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고요 아마 그 레퍼런스가 아니었어도 이런 약간 화이트 톤의 그림자를 약간 쿨톤으로 쓰는 것은 제 취향이기도 해서 큰 무리 없이 큰 고민 없이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어서 쓰는 색들을 보시면 약간 보랏빛이 도는 회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흰색이나 약간 회색 계열의 컬러를 쓸 때 그냥 무채색 계열에서 회색 계열로 더 어두운 회색으로 어두워지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흰색을 쓸 때도 약간 빛을 이용해서 약간 빛 받는 부분은 약간 노란끼, 오렌지 톤을 넣어 준다거나 어두운 쪽에나 아니면 약간 중간 계조 쪽에다가 레드 톤이든 블루 톤이든 컬러를 살짝은 넣어 주는 게 제일 기본적인 상업 일러스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채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채색으로 회색으로 흐르는 색을 좀 경계를 해야 돼요 물론 그런 색을 써서 고급지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약간 사실적인 뉘앙스의 이미지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상업적인 취향의 이미지들은 회색으로 좀 어두워지거나 하면 탁하다고 느껴서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반응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크게 그림자와 빛 영역으로 구분을 해 주고 그림자 영역에는 약간 프루스름한 회색조로 통일해서 그림자를 넣어 주면서 밝은 영역, 그림자 영역이 아니라 빛 받는 밝은 영역 쪽에는 화이트에서 살짝 핑크톤이나 레드톤으로 어두워지도록 베이스가 되는 기본 톤을 만져 주고 있습니다 그림 전반적으로 레드 앤 화이트에 대비가 크고 또 받쳐주는 검은색 내지는 짙은 회색이 이제 치마라던가 저 무기에 있는 검은색이 이제 그림 속에서 이제 좀 좀 심심한 걸 달래면서 대비를 무게감을 잡아주는 대비를 넣어 주는 역할을 이 블랙 컬러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블랙은 깔끔하게 그냥 블랙으로 조금 누를 누를 예정이고 실제로 눌렀고 레드톤에서는 이제 탁해 보죠 레드의 비중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레드색 쪽, 베이스가 된 레드 계열에서는 탁해 보이지 않게 좀 색 선택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레드에 쓰인 컬러는 그렇지만 좀 여러 번 교정을 하면서 좀 가장 신경을 쓴게 이제 레드쪽 컬러 레드쪽 컬러는 블루토님도 오렌지토님도 다른 색깔이 묻으면 굉장히 이제 좀 촌스러워지고 탁해질 위험이 되게 높기 때문에 레드 컬러의 어떤 안부 표현이라던가 하이라이트 표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요 이런 채도가 강한 색들 레드나 블루나 이렇게 약간 새파랑색이라던가 보라색 뭐 갑옷이라던가 이런 좀 채도가 높고 존재감이 강한 색들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안부를 표현할 때는 다른 컬러들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색의 이제 안부 컬러와 하이라이트 컬러에 의해서 조합에 의해서 굉장히 촌스러워질 수도 있고 평범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도 가능한 채도가 강한 만큼 이제 그 색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서 화면을 지배하고 또 보는 사람의 시선을 또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컬러의 좀 색 선택 초이스에는 훨씬 더 정성을 쏟게 돼요 그런 채도가 높은 색에 비해서 이런 화이트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색이 제 취향의 색이면서 그 무난한 색이라고 생각해요 이 화이트톤 쪽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쁜 색 배색의 암부와 밝은 부분에 다양한 배색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배색을 선택해도 좀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화이트에 밝은 부분을 옐로우로 보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중간 계조에 핑크톤을 섞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제가 선호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하풍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컬러가 이제 화이트에서 약간 핑크톤으로 중간 계조를 주면서 안부 쪽에는 살짝 그 핑크톤과 너무 대비가 안 나는 살짝 블루톤을 넣어주면 약간 핑크에서 연보라빛 주로 살짝 그게 너무 어둡지 않게 개조 변화가 안 일어나면서 적당한 풍부한 색이 발색이 돼서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레드톤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서 레드톤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약간 원했던 느낌보다 촌촌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레드톤을 좀 더 걷어내야 될 겁니다 이후에 작업을 보면 중간에 레드톤이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그림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얼굴만 클로즈업해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풍부한 개조로 섞어 쓸 수 있는데 화면 전체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색을 사용하게 되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눈에 한눈에 안 들어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색을 최대한 균일하게 펴주면서 한쪽만 깊이 묘사하는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색의 밀도를 좀 맞춰서 작업을 하면서 밸런스를 보면서 어디에 좀 색을 변경해야겠다 어디에 뭔가 보조색을 더 넣어줘야겠다라는 색계획을 구체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색계획을 세우기 전 단계에 균일하게 색을 좀 비중을 밀도를 균일하게 맞춰주고 있는 모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이 단계가 마무리 된 다음에 색계획이 좀 서면 어떤 색을 써야겠다라는 확신이 서고 그 다음에 그림자 영역과 빈 영역의 비중이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확신이 서면 이제 부분적으로 디테일 묘사가 들어갈 겁니다 아직은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그림자 영역을 좀 넓게도 넣어보고 좀 너무너무 넓어서 어둡다라고 느껴지면 그림자 영역을 좁게도 넣어보고 그리고 지금 베이스가 되는 컬러들을 이용해서 이런 귀 이런 데는 약간 터치감을 살짝 넣어서 이 색들이 섞여서 털에 어떤 재질감까지 묘사가 되도록 약간의 테스트 표현의 테스트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색을 꺼내 쓰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헤어의 컬러와 비슷하게 섞여 들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터치를 더 많이 하는 약간 더 사실적인 회화적인 표현을 조금 더 중간 정도 표현을 익숙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좀 깔끔하게 끝내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제 기분에는 깔끔한 상태가 좀 뭔가 묘사가 덜 된 기분이 나서 계속해서 묘사를 좀 더 하면서 터치를 계속 더 싹싹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제가 이런 스타일이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깔끔하게 표현하면서 터치감을 좀 정리하려고 더 고민을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스타일적으로 맛을 못 살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기 보다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표현을 쌓고 스스로 납득이 되면서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지 않게 하는 선까지 어느 정도 타협을 중간중간 해 가면서 표현을 꾸준히 쌓았습니다 바디 바디쪽 레이어에 있는 채색 레이어들을 다 merge 시켜서 합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채색이 정리됐기 때문에 합쳐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디쪽에 그림자레이어가 아직 노말로 좀 얹어져 있던 부분 노말로 멀티플라이로 합치기 전에 노말레이어를 남겨놨었는데요 노말레이어를 남겨놓은 이유는 그림자를 너무 어둡게 하지 않으면서 그림자 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노말로 오파시티 좀 낮춘 레이어를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그냥 합쳐서 어둡게 하기로 하고 멀티플라이로 그냥 합쳐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천 부분에 천 부분의 레이어를 영역을 선택해서 천 부분의 영역을 선택해서 리깃파이 툴로 약간 문질러 주고 있는데요 이걸 문질러 주고 있는 이유는 약간 그림자와 빅 영역 경계선을 밀어줘서 밝게 혹은 어둡게 제가 영역을 조절해서 조금 더 넓은 면적이 밝아지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넓혀서 넓혀서 채색하다 보면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채색하다 보면 안부가 좀 적당한 선에서 애매하게 한 50% 정도로 안부가 만들어져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약간 바시사의 어떤 밝은 라이팅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이트 된 부분 밝은 부분의 영역을 리깃파이 툴로 밀어서 어두운 영역을 좁혀 주고 밀어줬어요 약간 뭐 이걸 브러쉬질로 에어브러쉬로 밝은 영역을 넓혀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개조가 밝은 컬러 중간개조 어두운 컬러 선택된 색들이 있을 때 브러쉬질을 더하면 색이 이제 섞여서 더 탁해지니까 그냥 리깃파이 툴로 밝은 영역 위 중심에서 어두운 영역 쪽으로 브러쉬질을 해서 밝은 영역을 넓혀서 색조는 유지하면서 색 영역을 안부와 라이트 영역을 좀 약간 견드려 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어두운 부분을 넓히고 싶을 때 어두운 부분에서 밝은 부분으로 밀 수도 있는 건데 주로 약간 이런 천 재질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제가 맺히는 부분 풀어주는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들 있죠 주름이 있는 부분은 맺히는 부분이고 넓게 넓은 주름 넓은 면적에 시원하게 빠진 부분이 풀어주는 부분인데 풀어주는 부분을 더 과감하게 넓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리깃파이 툴로 이용해서 풀어지는 부분을 더 늘려 준 겁니다 사진은ney카메라의 변화와 될 것 같은 부분은 눈이 실리로 보존하고 있는 부분은 무리와 보존하고 있습니다 눈이 사는 부분은 넓고 있는 부분은 매우 견뎌하고 있습니다 눈이 사례되고 눈이 들어섰습니다 영역에 빌어 눈이 도와되고 눈이 그 위에서 눈이 나빨하고 눈이 감각하яет 눈이ily 눈이лей 피부톤은 이제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 뭐 약간 결과적으로는 지금 작업을 보시면 어 처음에는 좀 다양한 색을 섞어서 쓰는 쪽으로 회화적인 터치를 섞어서 쓰는 것을 연구 했다가 아 이러면 이제 그림이 복잡한데 정리가 안되겠다 해서 좀 더 깔끔하고 단순한 색으로 그림을 정리하는 걸로 좀 틀어서 색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감의 표현을 좀 최소화 하면서 덩어리를 덩어리를 막 복잡하게 묘사 하기보다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색 선택 자체가 좀 예쁜 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많은 색은 좀 단순하게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림자 같은 경우는 좀 섬세하게 넣은 부분들은 나중에 좀 깎아 내면서 깎아 내면서 우리가 덩어리 크게 크게 또 좀 넣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섬세하게 그림자 영역을 잡으실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화풍이 있어서는 그리고 이게 인물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복잡한 뭐 디테일한 복잡한 사물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사물들을 다 균일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면을 보낼 부분은 단순하게 면을 보내야지 복잡한 면의 밀도들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 꺾이는 어깨 뒤쪽은 전체를 그냥 어둡게 눌러서 주면으로써 얼굴과 밝은 쪽에 빛 받는 부분에 어떤 어깨라든가 이런 것들의 디테일들이 눈에 읽히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톤의 어 베이스 톤의 어떤 계획이 얼추 끝이 나서 이제 본격적인 채색 단계 본격적으로 이제 브러시 질로 터치를 쌓으면서 이제 터치를 쌓으면서 밀도를 높여가는 표현을 넣어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색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들을 제가 원하는 뉘앙스의 표현들로 풀어 주던가 밝게 해준다거나 하면서 지금 피부톤 위주로 먼저 작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나 헤어 등 약간 메인이 되는 부분 위주로 먼저 작업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얼굴 주변부 피부톤이나 묘사의 어떤 정도를 정하고 나면 그 밀도에 맞춰서 또 다른 부분을 밸런 다른 부분들이 보조를 맞춰서 이제 표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얼굴 부분 위주로 지금 피부톤 위주로 먼저 건드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부분 이런 어깨 어깨 부분에 너무 과하게 그림자 페인 부분을 이제 먼저 정리 할 겁니다 그러면 Rabbi Price 알찬 Jeśli 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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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a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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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톤이 조금 애매하고 또 피부톤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피부톤 위주로 좀 컬러 밸런스 라던가 터치를 좀 더 하면서 컬러 밸런스와 교정, 더치를 통해서 피부톤을 먼저 좀 체크했습니다. 이 그림 이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피부톤 갖고 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부톤을 한 두번 더 수정하고 손보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을 거에요. 이제 피부톤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어서 표현이 덜 돼 있는 요 마스크 요 마스크 묘사를 드러보겠습니다. 이런 금속성 금속성이나 약간의 재질 표현이 들어가는 사물들, 무기라던가 이런 장신구들은 꺾이는 면을 정확하게 강하게 좀 먼저 잡아주는 편이에요. 특히 이런 약간 반실사나 애니체에서는 그림자와 빛 단계를 선명하게 조금 단톤으로 선명하게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꺾이는 면, 정확하게 여기부터 빛, 여기부터는 그림자 하는 꺾이는 면들 위주로 먼저 과감하게 음영 단계를 좀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깊어지는 부분, 이런 곳에 생기는 그림자들을 좀 선명하게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툴을 이용해서 재질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생기는 부분을 의식을 해서 하이라이트 외의 부분들에는 살짝 어두운 그라데이션을 넣어줬습니다. 그라데이션 툴을 쓸 때는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부드럽게 표현을 대신에 좀 넓게 영역에 표현되기도 하니까 저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툴을 많이 즐겨서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컬러 닷지 툴로 하이라이트 부분에 컬러 닷지로 브러쉬 속성 변경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에다가 금속 느낌을 좀 과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직은 금속 질감이 이걸로 표현이 다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과하게 한번 터치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느낌, 이 화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느낌으로 보여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오파시티를 낮춘다거나 해서 적절한 표현 정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표현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색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묘사에 들어갈 겁니다. 이 색을 스포이드로 찍던가 해서 묘사에 들어갈 거고 지금 이 레벨을 조정하는 것은 제가 금속 표현할 때, 금속 조형할 때 즐겨 쓰는 금속 질감을 좀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더 강하게 올려 준다거나 중간 개조 부분을 더 어둡게 혹은 밝게 만들어서 색을 뒤틀어서 뒤틀어서 금속 메탈의 어떤 질감을 표현을 하는 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너무 강하게 메탈 느낌을 내면 약간 전체적으로 아까 애니풍의 좀 부드러운 묘사를 할 때는 이런 묘사들이 좀 과할 수 있어요. 이런 재질감만 좀 튀거나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꼭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서 레벨을 준 다음에 오파시티를 적절하게 눌러서 표현이 안에 자연스럽게 묘사되도록 눌러서 오파시티를 낮춰서 합쳐주고 합쳐준 다음에 다시 또 더치를 해서 적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 레벨을 활용하면 좀 빠르게 빠르게 어떤 방향을 잡는다거나 어떤 앞으로 이 금속 질감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빠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면이라던가 색이 바뀌는 면 혹은 아까 말했던 꺾이는 면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면서 이면에 꺾이는 그림자가 들어가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는 여기 생기겠네.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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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좀 아니다 싶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페인팅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공개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Èvenson 바지만 육전하게 잡안한 음 음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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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 이 머리 부분을 적당하게 표현을 한 40-50% 정도 쌓은 다음에 계속 덜 되어 있는 부분들 마저 비슷한 레벨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정도 표현이 제 기준에는 한 30%에서 50% 혹은 40%에서 60% 정도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기본적인 음영을 넣어도 어떻게 보면 그림에 필요로 하는 묘사는 다 쌓인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색이라던가 덩어리 양감을 좀 더 예민하게 표현한다거나 다음 레벨로 가는 표현을 더 쌓을 수 있는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빛과 그림자를 확실하게 나누는 것. 빛과 그림자를 확실하게 나눠놓고 그 입체감을 본 다음에 부드럽게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부드럽게 면을 만지거나 하면 나중에 약간 밋밋한 그림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은은한 그림이 되거나 약간 한쪽에 치우친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구액을 나눌 수 있게 되어야지 그림이 계속 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러운 묘사나 너무 세밀한 묘사에만 집중을 하시면 또 그 틀 안에서 갇혀서 그림이 조금 안 늘게 됩니다. 물론 그 섬세한 안에서도 감각적으로 배우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일 기본은 좀 과감하게 나누는 게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섬세한 묘사를 쌓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또 보시면 약간 어두운 노란색으로 크게 그림자가 되는 영역을 묶어주고 묘사하는 데 있어서 중간 개조는 영역을 줄이고 빛 받는 라이트 영역과 어둠 영역을 좀 선명하게 배분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런 그 엣지 묘 그러니까 두께 천의 두께를 표현하는 것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계속 보이겠지만 천의 두께나 얇은 부분 아주 얇게 처리되는 부분에 두께감을 마지막 브러쉬 하나로 얇은 세필로 한번 그어서 잡아주는 것이 그림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살짝 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두께감 표현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좀 아쉬운 게 이 쪽털 부분은 색이 아직 분명하게 설계가 안 됐는데 제가 음영을 들어갔어요. 색이 어떤 색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영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도 제가 이 털뭉치 부분은 색감 같고 좀 고민을 더 하게 되면서 약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이 좀 약간 녹색기가 있는 탁한 색 이 색 때문에 덜이감은 빠르게 잡았지만 전체 그림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을 써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색 교정하느라고 좀 쓸데없는 터치나 스텝을 더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전 단계에서 사실은 이 색도 더 분명하게 어떤 색을 쓸 것인지를 교정을 좀 잡아 놓고 갔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 털뭉치가 위에 있는 털뭉치 아래 있는 털뭉치 컬러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 지점들 때문에 제가 조금 헤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급하게 작업이 들어가면서 생긴 오류고요. 다음 작업부터는 그런 헤매는 것까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어서 이런 부분에서 색을 좀 더 분명하게 통일해서 저하고 들어가려고 더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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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니스타일 작업 혹은 반시사 스타일 작업할 때 저를 좀 고민되게 하는 부분이 이런 금속 질감 부분인데요. 저는 좀 금속 질감을 쨍하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쉬워요. 저한테 그렇게 쨍하게 표현하는 것은 좀 습관이 습관적이고 저한테 좀 편한 어떤 선택지거든요. 그래서 더 강하게 더 쨍하게 혹은 더 사실적인 재질 표현은 저한테 오히려 쉽고 그렇지 않은 표현이 저한테 오히려 까다로운데 이런 애니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너무 과도한 쨍한 쨍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금속 안에서 하이라이트는 더 밝게 하이라이트 맺히는 부분은 더 좁게 쪼이고 어둠 부분은 더 어둡게 좀 더 블랙에 가깝게 처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이라이트와 블랙이 화이트와 블랙이 대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쨍하게 느껴지게 되는데 혹은 더 하이라이트 능력을 더 좁게 좁게 잡아줘서 금속이 좀 더 어두운 환경에서 하이라이트가 쨍하게 맺힐 때 더 단단한 과장된 금속 재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표현이 좀 익숙하고 또 좀 취향에 맞아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그림에서는 그렇게 쨍한 재질감, 블랙이 강하게 좀 들어가서 존재감이 강한 표현은 제가 이런 저런 레퍼런스를 분석했을 때 어울리지 않았어요. 제가 제 그림을 봐도 어울리지 않았고 그림을 너무 단단하게 표현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화풍의 이런 어떤 캐릭터성에는 컬러감으로 좀 부드럽게 컬러와 컬러의 배색이 좀 부드럽게 흘러야지 좀 그림 전체적으로 어울리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암부와 화이트 영역을 좀 더 선명하게 건드릴 필요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색깔을 배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속 재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굉장히 진하게 제가 작업을 먼저 하고 작업을 진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색깔들을 섞어서 더 그려 가지고 색깔을 교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음영을 좀 지금 딱 넣은 음영이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 익숙한대로 음영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음영을 넣고 색이 부족하다. 여기 좀 포인트 컬러가 없고 너무 노란과 빨강 하향이 화면 속에 너무 많아서 아 이 그림이 너무 색이 좀 단조롭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다른 색을 넣는다면 어떤 색을 넣을까 해서 약간 보색에 가까운 그린 컬러를 끈 같은 걸 임의로 나중에 추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랑 강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채도도 낮지 않은 화이트와 노란 빨강 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해서 저 컬러로 포인트 컬러를 넣었고 그리고 또 마스크에도 약간 녹색 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는 나중에도 약간 포인트가 필요할 때 신발이라던가 치마에 이 컬러는 계속 반복해서 쓰였어요. 레드의 보색으로 활용된 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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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한 cue 효vi COMM friend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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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활용하려니까 너무 좀 안 맞아서 결국은 덧그려서 다시 그리게 됐어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시간이 좀 더 단축됐을텐데 이대로 그대로는 활용을 못할 것 같아서 양감을 조금 보정을 해준 다음에 라인 작업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잡아진 실루엣 베이스에 라인을 덧그어서 헤어를 이어서 그려주고 있어요. 헤어 부분만 뒷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지금은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서 넣어주고 있는데 제일 베이스는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서 추가해주는게 제일 베이스고요. 이런건 아까 본 것처럼 한쪽 편에 그려진 이미지를 좀 뒤집어서 아웃라인을 활용한다거나 다양하게 좀 세이브 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뭐 세이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아니면 실루엣만 작업을 한 다음에 스트로크 기능을 이용해서 1픽셀짜리 아웃라인을 준다거나 단축하려고 하면 단축할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업을 하는 도중에는 그냥 그리는게 낫겠다 내지 빠르겠다 라는 판단이 들면 아니면 좀 그려야지 느낌이 오겠어 할 때도 있고요. 조금 더 퀄리티를 위해서 약간의 노가다를 더 해주는 중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리는게 제일 기본의 기본이긴 합니다. 조금 더 wollten 그거는ôle에 계속해 생겼을ымиrakля quier Mid estimate 그러면 묵 Sebastian 이후에 무슨 작업을 먹어보면 그냥 흔한八そうですね. 처음으로 해 Chili 김치준 맞은 소녀원 admissions 그런 양대가 후가 빠진 다리가 intercept의 차 라운inker 일방적으로 상상이intégr 아니다. 그렇습니다. 박우ANK Jean ohio saints 권ика 감사합니다. 여러분 profil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영역을 선택해서 그림자 부분부터 먼저 잡아 주고요. 그리고 또 그림자 잡아 줄 때 그림자가 너무 단톤이면 이제 심심하니까 그라데이션으로 살짝 다른 톤을 섞어 줬습니다. 그 다음 빛 영역을, 빛 들어가는 빛 영역을 라서 툴로 선택을 해서 그 그림자 레이어 부분만 쥐어 줬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부캐스로 만든 다음에 라서 툴로 영역을 선택해서 그림자 레이어를 쥐어서 간단하게 빛 영역과 그림자 영역을 나눠 줬습니다. 이런 약간 애니스타일 방식에서는 제일 기본입니다. 빛 영역과 그림자 영역 깔끔하게 나눠 주는 게 어떤 터치 보다도 가장 효과가 강력하고 여기서 이제 색을 잘 고르기만 하면 그 자체로 충분히 좋은 느낌을 전달하게 되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시리즈를 그리면서 이제 조금 느꼈던 감상은 복잡한 터치를 자꾸 쌓지 말고 이런 화풍으로 작업할 때는 다음에 또 어떤 언제 또 이런 걸 그릴지 모르겠는데 자꾸 터치나 색을 추가해서 자꾸 복잡도를 높이는 방법보다는 그러면 투톤으로 간결하게 투톤으로 빛 영역의 색과 어둠 영역의 색, 그림자 영역의 색, 딱 투톤만 고르는 데만 집중을 하고 고른 다음에는 결 이런 헤어의 잔결이라던가 묘사할 수 있는 잔결들을 찢어주면서 찢어주면서 밀도를 높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훨씬 더 파워가 세다. 이런 좀 감흥을 얻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복잡한 터치보다는 깔끔하게 면 처리를 하고 투톤으로 투톤으로 깔끔하게 면 처리를 하고 밀도를 높이고 싶으면 다른 곳에다가 막 중간개조 이런 데다가 이렇게 터치 쌓지 말고 경계선 쪽으로 이용을 해서 최대한 밀도 묘사를 해서 좀 면을 찢어져서 자연스럽게 밀도가 올라가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좀 고급진 표현이 아닌가 이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라데이션 툴 이용해서 중간개조를 좀 쉽게 넣어주고요. 이때 이제 터치를 안하고 중간개조를 이제 그라데이션 툴로 넣는 이유는 또 좀 시원하게 일원화 돼서 처리하는 게 그림 전체적으로는 더 볼만하기 때문이죠. 세밀하게 막 터치를 쌓는 것 보다는 이렇게 뒤로 빠지는 영역 이라던가 넓은 영역에서는 그라데이션 이용해서 좀 균일하게 배색이 일원화 돼서 적용되는 게 보기에도 더 시원하고 더 밸런스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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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이제 헤어를 다 그리고 나서 헤어를 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바디 부분과 겹치는 부분 때문에 바디 레이어가 뒤에 있는 천이랑 다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바디 레이어를 분리해주기 위해서 헤어 앞으로 오는 천 부분을 분리해주기 위해서 찢기 위해서 영역을 핑크색으로 영역을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바디에 포함된 얼굴 그 다음에 어깨 앞에 있는 천 부분을 떼서 앞 레이어로 빼주고 뒤에 있는 부분은 또 분리해서 뒤에 천을 하나 더 만들어 주면서 레이어 분리를 이제 조금씩 진행을 했습니다. 요 전 단계에서 하나로 합쳐져 있던 레이어를 뒤로 좀 앞 레이어와 뒷 레이어 앞천과 중간 바디, 얼굴, 뒷천 이렇게 레이어 분리를 해줬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좀 애니메이팅이 되는 작업이라서 좀 귀찮게 이런 레이어 분리를 일일이 다 해줬어야 했어요. 근데 이런 2D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팅을 시키는 일이 간간히 있습니다. 네 건 중에 한 건 걸로는 좀 애니메이팅까지 고려해서 작업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그게 영상에서 애니메이션이 되든 인게임에서 애니메이션이 되든 좀 애니메이션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러스트 작업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를 쓰기 때문에 레이어 분리하는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될 부분들을 다 일일이 레이어를 쪼개 줬습니다. 징 yaz자 박아 oder 스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